정동아! 정동아 잘생겼다 정동아! 저게 왜 이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세상엔 보기만 해도 웃음 짓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것들이 있죠 나는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라 무척 예쁜 거라 생각을 하죠 다정한 연인들을 볼 때 떠오른 너의 모습 흔히 기분 좋은 날에 떠오른 떠오른 너의 모습 세상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생각할 때면 자꾸 끊임없이 그대라는 사랑 떠오르기에 세상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합쳐놓은다면 바로 그대라는 걸작품이 나오진 않을까 드디어 내가 미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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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떠오른 너의 모습 너의 모습 세상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생각할 때면 자꾸 끊임없이 그대라는 사랑 떠오르기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합쳐놓은다면 바로 그대라는 바로 그대라는 걸작품이 나오진 않을까 드디어 내가 미쳤나보다 나는 하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하나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봅 그대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떠오르던 것들을 모두 생각할 때면 자꾸 끊임없이 그대라는 사람이 떠오르기에 세상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 바로 그대라는 발작품이 내 옆에 있는 것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나 보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나 보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나 보다